시작! 이름 바꾸고 예진이구 예진이구 시작! 오늘의 목걸이 얄골 짬뿌 리윤 네 나무가 자라요 나무에 꽃이 피어요 나무에 열매가 열려요 서버다 누구야? 누구야? 나비야 누구야? 노란 참새야 무슨 소리야? 노래 소리야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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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써있는거야? 눌러봐 나 나무 나무가 자라요 나무에 꽃이 피어요 나무에 열매가 열려요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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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락 써있어? 누구야? 나비야 일로 줘 얼른 해 나! 누구야? 나! 노란 참새야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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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졌다 무슨 소리야? 노랫소리야 노! 노랫소리 노! 라!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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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관 평원 공원 공감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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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 두 두 두 두 줄 명합 명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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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좋아하는 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? 돌려도 괜찮아 응 완다! 오케이 이름밖에 없네 뭐지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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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도명이야 하 하 나 하 하 나 가자 잘 듣고 따라해봐 잘 듣고 따라해봐 고래 고래 거 잘 듣고 따라해봐 니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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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듣고 따라해봐 나 바나나 바나나 나 고구마 잘 듣고 따라해봐 잘 듣고 따라해봐 니 말 니 말 니 말 고구마 부모 ㅋㅋㅋㅋ 위 고구마 몇 개 넵 1절 색칠하기 3 4 1 3 3 4 3 4 4 4 5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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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끝났어. 끝! 마무리. 했어. 수고했어. 내 또 하자.